나온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. 먹을 걸 타들어왔나요? 방랑 고이 커플이라 불러주세요. 들어왔나 봐요. 아휴, 초면에 터치는 좀. 뭐하니 사람들을 겁내기는커녕 스스럼 없는 모습인데. 그러다가도. 거기서 뭐하니? 마음에 안 들면 한성깔바리. 공격하는 건가 봐요. 그런 녀석들이 도심카페 근처에는 왜? 먹을 거가 있어서 지금 오는 것도 아니고. 먹을 게 뭐 있어요, 이게. 그런데 왜 올까요? 미스테리네. 그런데 그때 이건 무슨 시추에이션? 자기 얼굴 보고 있어요. 비친 애들을 자기들 모습인데. 노크 후 자니까지 잡아버리더니. 아흠, 졸려. 자요? 그대로 노스까지? 이상한 거 뭐요? 꿈을 꾸었나? 다음 날 밤 다시 찾아가보니. 어, 오늘도 있는데요? 얘네들 진짜 별로하다. 웃기네. 약속이라도 한 듯 밤이면 밤마다 그 자리에. 어. 저 아저씨 또 우리 보러 왔나? 저기가 편해 보이지는 않는데요. 이곳이 녀석들의 아지트인 듯한데. 아이고야. 강아지 수줍다. 하루 이틀 머문 건 아닌 모양. 나타나는 장소는 분명하지만 사라지는 장소는 미스터리. 가까운 저수지부터 물색해보기로. 제작진만큼이나 기다림이 숙명인 낚시꾼들은 알려나? 우와. 거기 있어요, 여기. 두 마리. 다 알아요, 다 알아요. 물에서 놀아가고. 울다가 올라와요. 밤이면 카페 주변에 있다가 해가 뜨면 물가로 내려온다는데. 여기 새 있는데요? 쳐다듬어, 깨꼬리. 그런데 그새 헬스케어졌다, 너. 오, 잘못 봤슈. 나는 백로로세. 궁금한 거의 커플의 일거수일투족 그때. 여기 그 키우는 데가 있어요. 어, 이 뒤쪽에? 네, 여기 거기에서 애들이 와가지고 여기 돌을다가 다시 밤에는 가고. 아, 집이 있어요. 멀지 않은 곳에는 녀석들의 본가가 있다? 아하, 단서포차? 있다, 있다. 멀쩡한 집 놔두고 무슨 일이래? 아, 저희 닭장에서 크는 거위인데요. 그 딴 놈들은 있는데 두 놈만 이렇게 나가서 돌아다닌다고 지금. 맨날 같으래요? 집 나가면 고생이라 했거늘. 주인도 막지 못했다는 녀석들의 방랑벽. 그만한 사연이 있다는데. 그 친구가 사서 집에서 키우는데 너무 시끄럽다고 가져왔어요. 그래서 여기서 같이 키우라고 그래서 같이 놀았는데 싸우더라고 갔다.